두 사람 재혼할 생각 있어요? 있으면 안 됩니까? 애들은 어떡하고 재혼을 해요? 난 우리 애들 새아빠 살았서 크는 거 절대 못 봅니다. 못 보면 어쩔 건데요. 당연히 내가 데려와야죠, 친아빠인데. 안민정한테 똑똑히 전하세요. 재혼할 거면 애들은 내가 키운다고. 아이들은 나하고 미정이가 키웁니다. 그쪽한테 안 보내요. 그게 무슨 소리야? 정말 재혼을 하겠다고? 이서방 일 때문에 왔습니다. 진짜 재혼 생각해요? 예. 둘이 합쳐서 애가 다섯인데. 애들도 애들이지만 그쪽도 어른들이 계실 텐데 가만히 있겠어요? 반대 안 하겠냐고. 괜히 애들이랑 안민정. 흔들어 놓지 마요. 어른들이 반대해도 합니다. 나한테 한 여자와 다섯 아이들 인생에 걸려 있는데 결혼을 결심했을 때 그 정도 가구도 안 했겠습니까?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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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